확인을 하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터넷 사이트에 써니 앨범 데이트를 검색하셔서 하시면서 드러내도록 하시더라도 드러내도록 하시더라도 써니 랩 두근두근 라이브 오로드 송준흥님만을 위한 라이브 준비되셨나요? 네! 자 그렇다면 들려주시죠 송준흥님만을 위한 두근두근 sogena 자 손님 월요일 전혀 오늘의 마음이 가짓 기길도 먹고 수만 uiten 오타기의 사랑에 참 이상해 언제나 믿고 웃고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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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